현금 당연히 여기 보관하시면 좋겠지요. 그럼요. 또 현금뿐만이 아니라 진짜 귀한 것들 비싼 우리 집에 값어치 있는 지켜야 될 것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돌반지 같은 것도요. 몇 개씩 받았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요즘 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금 체크하시는 분들. 이런 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또 보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고가의 물건들 폐물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셔도 괜찮은데 위쪽에 보시면 또 이제 선반이 또 마련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아마 저 대개 여권 없으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이건 제2의 신분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장이요. 항상 어디에 우리가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재발급 받고 나시지요. 인감도장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뭐 USB라든가 중요한 문서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 자 이런 중요한 문건들이라든가 파일들 중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관을 하시기에 참 좋은 것이 바로 금고입니다. 아무데나 두셔서 나중에 잃어버리시고 아 그때 후회하지 말고요. 네.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 고가의 물건들을 여러분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뭐 값비싼 물건들만 보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또 이제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있는 우리 집에 재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남편한테 선물로 받았던 이런 귀금속 같은 것도 좋고요. 폐물로 받았던 것도 사실 이제 딱 한 번밖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딱 넣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혼 반지도 정말 잘 끼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데 한 곳에 딱 모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폐물이 그 탯줄이라든가 그리고 초음파 사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지요. 다시 찍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기 수첩이라든가 하고 잃어버리기 쉬운 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사 갈 때마다 찾아야 됐던 거 이런 것들 다 넣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정말 나중에 잃어버려서 안 될 그런 물건들 이 안에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난이고요. 두 번째는 화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해서 건망증.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도난입니다. 이거 무게 자체가 40리터 기준으로 해서 60킬로그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 집을 비워두었을 때 와서 이것을 철커덕. 오. 손을 대니까요. 네. 여러분 자. 요게요. 지금 경보음을 울리고 있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래서 누군가의 도난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렇게 이제 락장치를 풀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래서 방도장치까지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도난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화재입니다. 맞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 지금 3살짜리 꼬마아이도 알아요.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챙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묵거들 이 안에 다 놨어요. 재산은 이 안에 놨습니다. 그러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와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쳤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내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